권성무 오늘 단어 쓰기 시험 다 맞았고 100점이고요 62 단어 1대 1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캐슬 소리 나면 어떤 글자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거기 또 티가 소리가 안 나죠 캐슬이 아니고 캐슬 오케이 그 다음 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는 뭐였더라 언제 when 어디 where 누구 who 무엇 what 어떻게 how 어떻게도 되고 어떤도 되고요 왜 why why 그래서 누구인지 궁금할 때 쓰는 후죠 네 계속해서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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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단어할 때 왜 하느냐 스토리도 있죠 스토리는 이야기 라는 뜻인데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죠 그러면 이야기는 셀 수가 있나요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이야기 셋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고 여럿일 때 y를 i로 오신 다음에 es 해주기 때문에 조심해 스펠링 주의하세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dirt dirt 오케이 dirt 셀 수 있나요 아니요 셀 수 없습니다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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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있나요 네 그쵸 선생님이 셀 수 있는지 물어본건 전부 다 무슨 씨야 이름 씨야 네 어떤 물건이나 사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이 셀프 마이 셀프 마이 셀프 셀프 물은 셀프다 할 때 많이 봤죠 네 자신이 스스로 갖다 먹는다 셀프 그 다음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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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트 바름은 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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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가 가진 내가의 소리 에이에 아어 그래서 에이 에이 되고 끝에 소리 안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소리 나는 겁니다 네 헤이트 헤이트 뜻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씨죠 하다 씨요 하다 씨죠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두요 두가 들어있죠 버즈가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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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리는 셀 수 있을 것 같애 셀 수 없을 것 같애 셀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네 음식의 채소의 종류를 얘기하는 표현일 때는 셀 수 없습니다 네 네 딜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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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죠 뭐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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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딜리셔스 케이크 하면 뭘까요 맛있는 케이크 어찌 케이크 어떤 케이크 어떤 케이크 어떤 어떤 씨 됐습니까 네 어찌 씨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요 딜리셔스 리 너희 뜻은 어찌 맛있게 어떻게 맛있게 비 필드윗 비필드윗 비필드윗 그럼 비필드윗이 저런 뜻이면 얘는 무슨 뜻일까 어 뭐 카페 이런것도 있고 채워진 필드 가득 채워진 필드 무슨 씨예요? 하다씨 디드 어떤 병? 채워진 병 무슨 씨? 하다씨 디드 어떤 씨죠? 물론 필로부터 왔습니다 필드의 삼단보신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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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똑같이 생겼죠? 첫 번째 녀석의 뜻은 채우다입니다 채우다 두 번째 녀석은 디드가 들어갔으니까 과거의 의미가 채웠다 근데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씨입니다 내가 얘를 채웠어 그럼 얘 입장에서 나에 의해서 채워진 어떤 씨 앞에 비이동사 합치니까 채워진다 윗은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입니다 뭐뭐랑 함께 란 뜻도 있지만 네 계속해서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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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이러니까 무슨 씨죠? 어찌 씨? 오케이 그래서 슬리피 히즈 슬리피 한 번 무슨 뜻일까? 그는 졸리다 그럼 무슨 씨 앞에 뭐 붙인 거예요? 어찌 씨 앞에 비동사? 난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고요 어떤 씨 앞에 비이동사는 어떻다 졸리는 졸린다 슬리피 뜻이 뭐고 졸리는 졸리는 이라 뜻이고 어떤 사람 졸리는 사람 어떤 씨다 어떤 씨 어찌 씨가 아니고요 네 어찌였다 아 윗 윗 오케이 비필드 윗 할 때 윗은 이 뜻입니다 뭐뭇을 사용하여 채워져 있다 네버 네버 낫하고 같은 역할인데 낫보다 더 강한 느낌이야 네버 알습니까? 낫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더 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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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있나요? 네 어바웃 미 어바웃 미 그럼 어바웃의 뜻은? 어바웃 뭐뭇에 대하여 대하여 나에 대하여 어바웃 미 대하여 대하여 어 듀링 듀링 어바웃 미 إ 세상 Thicular 어밋은 어밋은 대하여 There are. There are. 그럼 뭔가 한 개가 있으면? 어... There... This is? And... 남자 한 명. He is. He is. It is. It is. 그러면 뭔가 한 개 있다 그럴 땐 뭐랄까? It is. 뭐래요? They? What do they use with us? Is. It looks like they are? They are.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is.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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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Two. Now. Let. Off. Lots of. Lots of. Lots of. Lots of about that. Lots of. Lots of. Not lots of. Lots of. Lots of, not lots of. No. That's not lots of. Lots of. 라초 음 아니요 오늘 안할거에요 오늘 한술 이거까지 했지 이 뒷뼈 아직 돌났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기 연습 잘 좀 얘랑 연결시켜서 잘 하시구요